그 국회에서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거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나눠지면서 자기 일을 한다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대정부질문을 할 때 총리의 답변은 굉장히 책임 있는 답변이어야 하고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거는 당시에 예전에 엘리자베스의 왕 장례식 관련해서 왜 조문을 안 했냐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안 맞았다, 애초에 예정이 없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무자들이 영국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고 외교부에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애초에 계획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걸 바꿔야 될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고위급들이 나가가지고 그거를 협상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없었고 당시에 현장에 그리고 대통령실도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한 흔적이 안 보이고 이런 점들을 질타를 하니까 총리의 답변은 영국 대사도 없었고 그때 맞아, 임명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총리가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그냥 예상했던 거는 통상 그런 분들이 하는 답변이 이분은 또 총리도 해보고 관리 생활도 오래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저쪽이 워낙 또 국상 중이라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어지는 무슨 유연이나 미국에서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이거는 영국 쪽의 어떤 의전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예상적이 굉장히 그리고 일반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교부 장관은 영국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총리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거를 변명하는 방식이 이게 외교부 장관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 대통령실로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왜 거기에 없었어? 이런 거잖아 나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잖아 본인이 또 그분이 주미대사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마치자마자 총례했던 사람이 이면박 정부 주미대사로 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좀 기가 막히긴 했나 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는데 또 운영위에서 청와대에 대한 저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영민관 예산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때 경제수석, 대통령실장, 정책수석 이런 사람들한테 그 예산 어떻게 편성됐고 누가 편성했고 어떻게 한 거냐를 물어보면 대개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좀 김일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밝힌 부분 외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속 터지는 일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모릅니다 저희는 모른다고 그래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일이 국정이 어디서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후일담으로 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기 전에 국회에 나갈 예상 질의 답변 이런 거를 되게 준비하고 리허설도 하고 나오잖아요 되게 어떻게 했길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실 직원들의 얘기는 지금 총리하고 대통령실이 소통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고 서로가 상호한테 기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냥 그 시간만 메꾸고 메꾸고 오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일은 그냥 저기 소통수석한테 맡겨서 그냥 계속 우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면 이제 거기서 중단하고 들어가버리면서 이제 그만해 넌 취재해서 빠져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그리고 수툴리면 수사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간에 검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잖아요 사실상 검사는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흘려주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언론의 협력을 구하거나 언론을 조종하잖아요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사 하나가 잘못 나가거나 이상하게 나가거나 그러면 그걸 정정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나 자기 부처를 잘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주로 했던 게 기자들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고수 덮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했던 시대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언론 관리를 한다고 근데 검사의 언론 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던져줘요 단독감을 던져주면서 내 거 잘 써줘 그러면 너한테 특종이 있을 것이야 이런 식의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도 그걸 짜증낸다는 거예요 언론이 왜 이러냐 한 번씩 비판 기사가 나가고 이러면 예전 문재인 정부 때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비판 기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양이나 강도나 봤을 때 그리고 동일한 사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실장이 뭘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봤어 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불만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지금 계속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잖아요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태우네 마네 그리고 당신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반성을 안 하냐고 한다거나 벌 세우듯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까 과거에 언론개혁법안을 저희가 추진할 적에 세상 언론 자유는 본인들이 다 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쓰던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언론 입장에서도 아니 전에는 우리 편인 것처럼 하고서 왜 이래 라는 기사라도 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얘기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잊혀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MBC 기자들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다른 기자들이 사실 갈라치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매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힘을 갖고 있는 건 우리고 그다음에 그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힘은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폭력이나 무력으로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때리는 건 없어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사법적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언나가면 법제자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고소고발 그렇죠 항상 뭐 하면 엄단하겠다 법대로 법을 지키는 게 무슨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법과 원칙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항상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고 힘을 써먹을 수 있는 약자들한테만 그걸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일종의 축적된 유전자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어른 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더 절망적이죠 지금 7개월이 지나서 4년 5개월이 남았나요 인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봤던 윤 대통령의 손에 쓰여있던 그 글자 저는 계속 머릿속에 그게 남아요 왕자 결국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이거 왕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7개월을 돌이켜보면 협치, 통합,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이번에 관저정치라고 해서 언론이 쓰고 있던데 저는 관저정치에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러면 야당 인사도 불러서 만나겠지 그런 그림이라도 만들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만남, 식사, 발언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나중에 다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차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거기서 식사를 했다 이런 기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공식적인 만찬 같은 게 있었을 뿐이지 따로 불러서 했다 그렇죠. 따로 불러서 하고 그거를 갔다 온 사람이 바깥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나는 대통령하고 밥 먹는 사이야 이런 게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시면 일단 민주정부에서의 관저만찬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시간 속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깥에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런 어떤 허심탈의한 얘기들이 일일이 다 기사화되거나 만남 자체가 이슈가 되거나 이러는 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마치 그거를 모든 것을 다 공개해가지고 공적인 영역으로 만들 것처럼 얘기를 또 그것이 굉장히 옳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사의 제목이 그렇던데 국민 세금으로 먹는 밥이면 누구랑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했는지를 밝혀라 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은 봉급해서 다 공제되고 했다는 거 기사로도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면 그리고 그런 정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걸 그냥 따라오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역할로만 규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야당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욕적이고 불쾌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와버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수당으로 있고 야당으로 있을 때 협치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는 과정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없고요 그리고 해임권의안 같은 문제도 이렇게 지금 해임권의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상황에서 그걸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뭉개고 있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해임권의안이 발의만 돼도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 느끼고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대통령이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관은 당연히 사퇴를 했고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사임을 하고 이랬었었는데 그런 어떤 국회가 대변하고 있는 민의의 무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의사가 없고 그런 얘기들을 또 여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말을 하잖아요 대선을 이겼으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이건 대선 불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선 불복 이전에 총선 불복이죠 총선으로 국민들이 의석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소수당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니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서 여론을 만들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그래서 여러 법안들을 제출해가지고 토리를 하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